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은혜입니다. 오늘 저희 강의의 컨셉은 가족과 함께하는 애터미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가족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고 또 가족들 덕분에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가족과 함께하는 애터미가 어떤 애터미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은요. 긍정의 원더우먼이에요. 워낙에 긍정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별명을 파트너가 붙여준 건데 한 예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되게 흐릿하죠. 20살 때, 20대 초반대 사진이니까 거의 지금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스쿼시를, 대학교 때 스쿼시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허벅지까지 기브스를 하고 제가 6개월 정도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발목이 안 구부러지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또 기브스를 풀고도 1년은 목발을 짚어야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요. 한 번도 제가 장애 판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진짜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좀 신나는 편입니다. 기브스를 풀었을 때 한쪽 다리가 뼈만 앙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잘 때 빼고는 벽을 잡고 계속 걸어다니는 연습을 하고 재활 훈련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놀랍게도 1년 이상 목발을 짚고 걸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목발 없이 걸었고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기브스 풀기 전에 잠깐 외출했었던 사진인데 되게 해맑죠. 기브스를 하고서도 온 동네를 되게 잘 돌아다녔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닐까요? 코로나19 역시 저에게는 많고 많은 사건 중에 그냥 하나였을 뿐이었고 위기는 넘기라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집중을 했고 저에게는 많은 성장을 가져다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는 저는 이제 학교 수학선생이었고 대학교 때 만나서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들의 추진으로 28살에 결혼을 했고 이제 그쯤에 처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였는데 애터미 만나기 직전에는 저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육아맘이었죠. 애터미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냐면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던 엄마 친구분 덕분에 알게 된 이 화장품 때문이었어요. 그때 결혼 직전에 제가 어떤 화장품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싸구려라고 본인은 못 쓰겠다고 시집을 앞둔 저보고 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쓰고 싶었는데 또 엄마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써봤는데 그 당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웨딩 마사지 받잖아요. 웨딩 마사지를 받고 있었던 차인데 한 7회 정도 받고 3회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으로 평소에 케어하고 웨딩 마사지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애터미 제품으로 케어하면 피부가 너무 좋은데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얼굴에 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 비싼 웨딩 마사지가 3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웨딩 마사지를 포기하고 애터미 제품으로 피부 관리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제품력이 좋은 건 확실하게 알았죠.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도 권했는데 남편도 너무 좋다고 해서 또 우리 시어머니도 좋다고 해서 친정엄마한테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엄마 이거 진짜 좋으니까 써보라고 집에 어차피 제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친구 도와준다고 엄마가 많이 사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권했더니 엄마가 좀 찝찝해 하셨는데 이제 저랑 시어머니랑 저희 남편 얼굴 바뀌는 거 보면서 엄마도 애터미 제품을 써보게 되셨고요. 그게 이제 우리 집, 우리 가문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워낙에 비싼 화장품을 쓰시던 분이셨어요.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악건성이고 주름도 심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엄청 좋다 그건 잘 몰랐는데 비싼 거 쓰시던 분이다 보니까 딱 아셨나 봐요. 한 번 써보고 제품을 쓰자마자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사실 그 당시 저희 엄마가 혼자가 되셔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냥 주부님이다 보니까 무엇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화장품을 써보신 후에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먼저 화장품을 쓴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애터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엄마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를 여러 번 초대도 하셨지만 그때마다 제 대답은요. 나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해. 였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죠. 나 같이 스펙 좋은 여자를 다단계를 시키다니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기혼자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려면 사실 아이 낳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 월급으로 살아갈 걸 계산해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남편도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자체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 월급으로 생활한다면 빠듯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남편도 그때 병원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만두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마누라랑 자식 두고 어떻게 그만두냐면 꾸역꾸역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남편한테 다른 일을 알아보자고. 그때 남편이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땅히 사업을 할 만한 아이템도 그리고 자본도 없었던 저희는 먼저 애터미를 시작한 엄마의 안내로 애터미 세미나장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가족 때문에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지금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덕분에 하는 애터미는 과연 뭘까요? 제가 가족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열 살이요. 나 여섯 살. 아 애터미 제품 중에 혹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곰탕이요. 곰탕? 난 애터미 치즈. 치즈요? 나는 애터미 짜장나무요. 짜장나무요. 애터미 곰탕. 곰탕? 네. 그런데 공준혁 어린이 손들어보세요. 왜 어린이집에서 치즈 간식 나오면 안 먹어요? 나 애터미 치즈만 먹어요. 왜요? 어린이집에도 나는 치즈가 맛없어요.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까 애터미 라멘이 좋다 그랬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애터미 라멘이요. 애터미 짜장라면? 네. 그러면 짜장라면이 좋아요? 그냥 라면이 좋아요? 짜장라면. 짜장라면. 준호는요? 그냥 라면. 감자 라면이요? 네. 그런데 준혁이, 준호, 준서 3명 다 미숙아로 알고 있는데 왜 건강한 것 같지? 해머임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해머임을 딱 계속 한 반씩 먹으니까. 자기 전에 어떤 거 먹어요? 해머임이랑 유산균이랑 비타민C랑 오메가3이랑 비타민 젤리 먹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물도 먹어요. 학교에 가보면 애터미 물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1학년에 애터미 칫솔지에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도 동생이 애터미 칫솔을 얻었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는 양치가 금지되어 있어요. 아 코로나라서? 준서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물 사가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 어떤 물 사가요? 애터미 물. 애터미 칫솔지에 싸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물건이잖아. 네. 잘 보셨나요? 네. 인터뷰 대상은 우리 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셋 다 미숙아예요. 큰아이는 34주 5일에 양수가 터져서 자연분만으로 낳다가 아이가 양수를 먹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어요. 미숙아인 데다가 폐에 물이 차서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한 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제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서 남편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매일 볼 수 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밖에 아이를 못 봤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한 달 동안 하루에 30분 아이를 보면서 맨날 울고 그 시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난 후에도 폐렴이 너무 자주 왔어요. 우리 큰아이가. 그땐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이죠. 해모임 절대 안 먹였죠. 이 귀한 아이한테 어떻게 해모임을 먹였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폐렴이 자주 와서 입원을 돌 전에도 되게 수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12개월 때 애터미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모임 설명을 제대로 듣고 나서 6세 미만은 의사와 상의하라고 써 있었지만 저는 항생제를 달고 사는 것보다는 해모임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해모임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이 아이가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10살이에요. 만 9세인데 굉장히 40kg가 다 돼요. 너무 튼튼한데. 3학년인데 옷을 한 5, 6학년 거를 입습니다. 키도 커서. 그런데 천식까지 싹 없어졌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우리 큰아이는 그렇게 폐렴과 천식이 좋아졌고 또 애터미 사업을 하는 중간에 제가 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본사 강의에서 우리 집은 유전적으로 쌍둥이가 없는데 해모임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랬다가 혼났어요. 과제가 잠깐 또 하지 말라고 혼났는데 어쨌든 실수로 정말 임신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고 자연으로 저는 둘째 계획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다 보니까 34주 1일에 미숙아로 또 이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원래 쌍둥이들이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한데 같은 주스에 태어난 다른 쌍둥이들과는 다르게 제가 쌍둥이 임신했을 때도 계속 해모임을 먹었었거든요.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주스에 34주 1일에 낳는데 그 쌍둥이들은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었대요. 우리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건강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더 크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먹을 거를 잘 챙겨주기는 할까요? 다 애터미 제품으로 거의 식사를 짜장라면, 감자라면, 곰탕, 삼계탕 뭔가라 가면서 애터미 식품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잘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해모임은 개별인적인 면역제품 1호로써 이미 면역에 관해서는 홍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모임을 잘 모르시겠다면 애터미의 홍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땡장군 많이 먹이시죠? 제가 이제 뭔지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양이 핵심인데 이 홍땡장군의 진세노사이드 양이 우리 이 홍삼 진갱의 진세노사이드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홍삼 진갱이 반도 안 하죠. 그리고 애터미에는 또 홍삼단도 있어요. 홍삼 100% 제품인데 우리 아이들은 셋 다 좀 편도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아들이 약간 코가 막히고 목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홍삼단 한 포, 해모임 한 포, 그리고 원당하고 꿀을 넣어서 따뜻하게 타가지고 또 이제 아자몰에서 산 배돌아지즙이 있어요. 그거랑 섞어서 미지근하게 해서 한 장씩 주는데 그걸 먹고 나면 항상 애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병원 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죠. 애터미 홍삼단 역시 정땡땡 홍삼에서 가장 비싼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양이 많지만 값은 더 저렴합니다.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이 사실을 안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까요? 저는 홍삼단 같은 경우는 2리터 정도 되는 큰 물병에 이 홍삼단 한 포를 타가지고 연하게 보리차 대신 아이들한테 물 대신에 먹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그래도 다 못 넣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넣다 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영상에 잠깐 나왔던 거 위주로 추려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 꼭 먹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C와 또 유산균도 있죠. 비타민C는 3개월치가 18,400원. 한 달치는 6,000원 꼴밖에 안 되는데 상왕버섯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고퀄리티 비타민C입니다. 면역의 비타민C와 유산균도 중요한 거 아시죠? 유산균은 한 달치가 13,000원 꼴. 하지만 12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기 때문에 타사 유산균과 비교해봤을 때 균종과 투입균수를 비교를 해본다면 가성비가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먹이시는 함XX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도 에텀 있게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애정하는, 이건 너무 좋아해서 딱 정해서 줘야 되는데 구미 멀티비타민과 추어블 오메가3인데요. 씹어서 먹고 젤리 타입이고 맛도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타사 젤리비타민이나 오메가3 구매하실 때 꼭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비타민, 젤리 이런 게 캔디류거나 일반식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탕 먹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으로 인증이 되어야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 기능성이 인증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시고요. 또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사실 라면 끓여줄 때마다 엄마들이 이런 거 먹여도 되나 하는데 저는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내 터미 라면을 끓여줍니다. MSG도 안 들어가 있고 밀가루도 이제 우리미를 쓰거나 아니면 쌀로, 감자로 만든 라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큰애랑 둘째는 짜장라면을 좋아하고 막내는 감자라면, 순한 라면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말했던 엣터미 라면입니다. 사실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매콤한 맛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 위주로 선정해서 오늘 뺐고요. 우리 남편은 좋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 집 항상 세 가지가 다 박스로 있는데 금방 먹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중국집 짜장면 시켜준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냥 엣터미 짜장라면 끓여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스도 이제 가루 타입이 아니라 마치 3분 짜장이 들어있는 것 같이 진짜 짜장 소스라서 이제 시판 짜장 라면 맛이 아니라 정말 중국집 짜장면 같은 맛이 나는데 전 여기에 엣터미 원당을 살짝 추가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줘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이 순한 라면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굴 국물 베이스라서 이제 깊은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밥을 먹었는데도 침이 넘어가네요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어머니 준혁이가 엣터미 치즈만 먹는다고 어린이집 간식 치즈를 안 먹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빵 터졌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가 입맛이 가장 까다롭고 고급이에요. 정확히 맛있는 걸 구별해내는 아이라서 소고기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고 엄마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아이인데 이 엣터미 스트링 치즈는 피자 치즈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해서 활용도가 정말 높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물, 물이 모든 건강의 기본이죠. 사실 전 물맛이 좋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엣터미 심층수를 마신 후부터는 물맛을 알아버렸어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렴한 생수를 만약에 사놓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거는 이제 커피포트로 들어갑니다. 저렴한 생수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과 곰탕입니다. 이 캔 햄은 고기 함량이 90% 이상인 프리미엄급 햄이고요. 정말 일반 햄들과 비교하면 첨가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엣터미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보통 캔 햄보다는 좀 짧은 편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설령탕 집에 가도 엣터미 곰탕만 찾는 우리 애들 때문에 저희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카레, 갈비탕, 삼계탕, 돈가스, 소세지 등등등등 그리고 엣터미 곰탕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또 미역국이거든요. 엣터미 제품으로만 해도 일주일 메뉴를 만들어도 충분하니까 전 그냥 엣터미 식품을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다른 걸 줄 뿐인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최고 요리사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학교나 학원 가서도 선생님들이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속고 있는 겁니다. 엣터미에. 요새 품절 나서 한동안 못해 준 게 카레인데 엣터미 카레에는 제가 엣터미 치즈랑 원당을 같이 넣고 끓여줘요. 그러면 풍미가 확 올라가서 완전 고급 카레 요리가 되는데 요거를 또 치즈 돈가스 위에 촥 뿌려주면 레스토랑처럼 아이들 주기도 하는데 카레가 빨리 품절히 품절히 풀려요. 저희가 한 3박스 사놨는데 벌써 다 먹고 품절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저희가 주로 제가 좋아해요. 콘칩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라이스칩, 어니언 맛을 좋아하는데 제가 콘칩을 좋아해서 콘칩을 박스로 사놓고 먹어요, 저희 집은. 오늘도 벌써 한 3봉 간식으로 아이들하고 먹고 왔는데 라이스칩도 있고 두부과자도 있고 주스 역시 생과일 100%, 착즙인데다가 오렌지, 자몽, 블루베리, 그리고 코코넛 워터까지 또 ABC주스도 나왔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너무 다양합니다. 뉴스에서 슈퍼에서 파는 과자 한 봉지가 담배 한 가치보다 더 나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는 제가 새우, 땡 이런 거 못 먹이겠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간식도 애터미로, 그리고 또 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은 병과도 있고, 맞밤도 있고 좋은 게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고 제 유튜브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에 가시면 다양한 식품 활용법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 건강뿐 아니라 피부도 지켜주는 제품입니다. 요새 아토피 많죠. 우리 둘째도 아가 때부터 피부가 우들두들하고 안 좋았는데 해모임을 먹어서인지 세라베베를 발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매끄러운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애터미 제품으로 아토피 좋아진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요. 리뉴얼된 세라베베는요. 세트는 현재 품절이지만 단품으로는 판매 가능하니까 사이트에 가서 구경해보시고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조금씩 조금씩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드름이 정말 호르몬 변화로 올라오는 여드름도 있지만 이렇게 저학년인 경우는 호르몬 변화보다는 수분 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자기 중학교 아들한테 수분크림을 이 아쿠아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줬더니 여드름이 쏙 들어갔다고 하시길래 저도 우리 큰아이 세라베베 대신에 카민스킨 그리고 더마 앰플하고 아쿠아 수분크림을 바르겠더니 여드름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마 앰플은 마데카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가들 침톡이나 발진에도 효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마 라인은 저자극 라인이라서 아이들이 발라도 무방합니다. 설명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요.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제품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것만 제가 지금 그중에도 일부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쓰는 것만 계산해봐도 해모임 4박스, 구미젤리 4박스, 오메가3 아이들 것만 3박스, 어른도 오메가3 한 세트 한 달에 이상 먹고 대충 계산해도 한 세트 이상 쓰는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 PB에다가 콘칩, 라면, 그리고 앱솔루트 화장품은 두 달 이상 쓰니까 청정기, 필터, 디퓨저, 세면도구 등등등 전부 다 하면 저희 가정에 한 달에 쓰는 게 거의 50만 PB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마트 체인지를 한 거죠. 여러분들 한 달 가정에서 쓰는 생활비 계산해봐도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그 모든 마트를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를 했고 제가 사업을 안 하고 마트 체인지만 했다고 해도 캐시백이 한 달에 7만 원 이상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마트에서 100만 원치 사도요. 천 원도 적립 안 되는데 애터미에서 나 혼자만 바꿔 쓰고 우리 가족이 쓰는 생필품만 바꿔 써도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한 번 7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제품 바꿔 쓰는 게 유리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와 같이 마트 체인지를 할 사람을 찾아서 멤버십을 모으면 100만 원, 천만 원, 1억도 가능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요. 이 제 다음 시간에 이유근 셔런로즈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한 번 또 귀 쫑긋 세우시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근 백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김은혜 본부장님, 아이들과 함께하는 애터미 너무나 참 잘 봤고요. 갑자기 저기 밖에 있는 거실에 있는 우리 딸이 보고 싶네요. 강의하다가 제가 뛰쳐나가면 딸 보러 간지 알고 계십시오. 오늘 애터미 위드 패밀리로 해서 저희는 애터미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애터미를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었고요. 우리 김은혁 본부장님도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고 그때 만난 애터미를 저는 처음에는 고민도 했지만 즐겁게 사업을 하던 와중에 제 여동생인 우리 이정민 국장님이라고 또 계시는데 이정민 국장님도 함께 이 사업을 가족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저 여동생만 하느냐 저희 아버님도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약주 한 잔 하러 가실 때쯤이면 뒤에다가 전단지 하나 꽂고 그리고 나가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애터미를 가족이 함께하면서 좋은 점은 저희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더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참 애터미 너무나 즐겁습니다. 애터미가 너무나 참 즐거운 애터미가 저에게는 어떠한 삶을 바꿨냐면 저의 과거 이야기부터 조금 드리면 저는 20대 대학을 건축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학과를 전공하면서 건축인이 돼서 나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대 후반에 제가 강원도 촌놈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진짜 나의 행복한 미래 설계, 내가 진짜 건축가로 내가 멋지게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것들에 부딪혔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야근에 지금 뒤쳤고요. 그리고 이 건축 인테리어 특성상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이 과연 내가 이 직업을 택하면서 과연 내 행복한 가정과 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노력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했던 직업은 바로 보험영업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줄기차게 저한테 리쿠리팅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너는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에게 보였던 비전 하나가 억대 연봉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대 연봉, 그래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미래를 다시 한 번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분명 영업직이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마감과 업적의 스트레스로 부딪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반 직장인보다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그래서 월 1천만 원, 2천만 원의 수익도 받아가면서 보험업을 참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느 누구보다 즐겁게 해왔지만 이것이 평생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려니까 이거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애터미를 만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다 마찬가지로 첫 시작은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과연 알릴 수 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릴 수 있을까? 내 주변에서 보험을 하다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했고 하지만 억대 연봉을 꿈꾸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저에게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선택을 했고 결단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그래 애터미 도전하자라고 결단 내렸습니다. 보험하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 있었냐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이 시간적인 여유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분명 보험하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함께 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험 영업하면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또 다니고 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나가면 나가서 즐기는 시간은 참 재밌는데 돌아오는 시점 되면 나머지 3주의 마감의 압박에 휘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내 시간을 내가 쪼개서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행복한 삶의 기준, 억대 연봉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볼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받아 적으세요. 억대 연봉을 만들 수 있는 법,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법 제가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월 천만 원을 버는 방법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월 100만 원을 버는 목표를 잡는데요. 월 100만 원은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8,720원의 시급으로 120시간을 일을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을 일하면 한 20일을 일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4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30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천만 원으로 벌 수 있게끔 만들다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하루 6시간 일하던 걸 60시간 일하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한 달에 시급의 시급 8,720원짜리를 시급 8만 7,200원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 달 20일 일하던 걸 200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가능한 건 시급을 8만 7,200원으로 만든다? 저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나의 능력을 키우면. 바로 자기 개발로 하면, 자기 개발, 업그레이드를 하면 만들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 6시간을 60시간으로 바꾼다? 바로 4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으니 남의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나의 시간을 누구에게 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너가 돼서 남들을 고용을 하고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20일이라는 걸 시스템 복제를 통해서 200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은행에 관련된 이율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봤고요.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면 1,200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00을 벌려면 이율 5%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에 2억 4천만 원의 자본이 있다고 하면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100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만들기 바꿔보면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바꾸면 되고요. 이율 5%짜리 수익률을 50%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자본이 2억 4천을 24억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슬슬 이제 연봉 1억 만들기 참 어려워지죠, 자꾸. 1년을 10년으로 바꾼다는 건 순환 투자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율 50%를 만든다는 건 자기 사업이 아닌 이상은 50%의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24억 있으면 저도 여기서 강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월 1억, 아니 월 1천만 원을 버는 역대 연봉이 되는 건 사실은 이렇게 현실에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좀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는 어, 억대 연봉 부럽다 부럽다 우린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현실 목표를 얘기를 하면 천만 원에 마진되는 상품을 하루 24시간 동안 30개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이라는 이윤이 남겠죠. 그러면 30일을 따지면 90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3개 이상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상 하기 쉽게 이렇게 30개라고 표현했지만 자, 그럼 100만 원을 천만 원을 만드는 과정에선 마진이 천 원짜리 마진을 만 원을 마진으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일하는 걸 240시간 일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개를 팔던 걸 300개를 팔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진을 만 원 이상 남기려면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요. 그 다음 240시간을 일하려면 아까 같이 고용과 시스템 복제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30개 팔던 물건을 300개로 팔려면 마케팅과 광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월 천만 원, 역대 연봉을 벌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렵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생산, 유통, 고용 시스템, 마케팅, 광고의 분야를 이 애터미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조금만 알면 이 억대 연봉의 기준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인 목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야기로 한번 애터미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투자를 한번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억을 주고요.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억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임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자, 물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 도전하실 수 있어요. 왜? 10번을 던져서 한 번만 10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1억을 버니까요. 그런데 10번을 던져서 한 번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이너스 1억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의 투자로 여러분의 재산을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이 현실 세계는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고 회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들을 노력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간은 내가 무엇을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아껴서 내가 어떤 시스템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어떤 게 기회가 있냐면요. 동전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100번으로 늘리고요. 동전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1,000번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만큼의 확률을 높여 소자본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임인데 애터미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무전포 무자본으로 충분히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사업 비전이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일인지 아닌지 조금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전망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이 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듯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고 이제 굉장한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공간을 가상의 공간에 참여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의 변화를 일으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업들이 여기서 창출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에어비앤비, 우버택시 같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인스타그램 마저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연관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우버택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택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택시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플랫폼 사업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면요. 바로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는 이 오프라인 매장만으로 살아남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써서 배달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또 이들도 살아남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온라인의 매장들마저도 온라인 플랫폼을 써야 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광고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또 다른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5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2020년, 2021년에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우리는 이번 쿠팡의 뉴욕 증시 대비로 우리는 봤습니다. 뭐냐면요.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쿠팡이 뉴욕 증시에 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 100조를 달성했어요. 이 100조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삼성전자, 세계에서 인류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그런데 2위, 3위, 특히 2위 기업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 100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에 맞먹는 쿠팡의 100조 신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앞으로의 역량력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쿠팡을 봄으로써 좀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쿠팡의 100조의 이유는 꾸준한 영업 실적이고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2020년에 쿠팡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매년 작년까지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작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 꾸준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이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졌어요. 앞으로 물론 쿠팡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렇게 100조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주식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순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애터미의 가치는 어떨까요? 지금 2009년부터 대비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작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2019년에는 1조 800억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작년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1조 3천억을 달성했고 지금 해외 매출까지 포함하면 2조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부채 없이 증가하는 이 애터미. 과연 몇 조의 가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애터미의 가치는 우리는 성공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을 지향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선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를 왜 선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이 표를 잠깐 볼게요. 뭐냐면요. 애터미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조하는 그룹이 별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애터미는 유통만 하니까 제조사의 물건들을 납품을 받아서 유통만 시킵니다. 소비자에 의해서 유통을 시키죠. 자, 그런데 이 제조사의 물건들을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건강식품, 리빙, 뷰티, 식품, 패션, 통신 등 여러 가지의 물건들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유통의 망에 애터미를 통해서 태우고요. 애터미는 소비자에 의해서 또 다른 소비자, 또 다른 소비자에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요. 이 소비자, 즉 판매자, 즉 사업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애터미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허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만족도입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 애터미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품질이 좋아야 하고 가격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조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제조사와의 공생관계, 즉 일품일사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굉장히 품질 좋은 물건을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조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회사와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는 애터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는 다양한 좋은 물건을 만들어놓고 판매망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 유통망에 태우기만 하면 이제 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요. 그 기업은 이제 대량 판매,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다시 자동화 시스템으로 더 높은 품질 향상과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게 됨으로써 이 공생관계, 일품일사의 정책이 굉장히 애터미와 제조사의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소비자 수익 창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어떤 쇼핑몰이든 이제 적립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런데 이 적립금만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물건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내용이 바로 소비자가 광고 유통을 시키고 그것들을 판매를 함으로써 내가 소비자면서도 사업자가 되는 마케팅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와 연결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 요건. 왜 사업을 할까요? 바로 지속적인 수입, 즉 연금성 수익처럼 나오는 지속적인 어떤 시스템 수익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시스템 수익을 벌기 위해선 즉 고객이 있어야 하고요. 그들이 재구매를 일으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멤버십으로 끈끈하게 남아 있어야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적인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성공 조건이지만 타사업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식당 창업의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박난 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박난 식당들이 보통 무엇이 잘 돼 있어서 대박이 날까? 뭐가 잘 돼 있어서 장사가 잘 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테리어가 좀 잘 돼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홍보가 좀 잘 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해요. 거기에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등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식당이 잘 되려면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들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대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너의 마인드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식당이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진 것들이 보통 우리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죠. 지금 여러분들도 10억, 20억,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분명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애터미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식당이 잘 되는 조건들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조건들은 있는데 과연 고객이 없으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즉 고객이 있어야 하고요. 이들이 식당인데 한 번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안 먹어요. 맛없어 하고 안 와요. 그럼 그 집이 대박 안 나겠죠. 그만큼 재구매라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맛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고 단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단골 장사를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단골 장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집 김치찌개 맛있어요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먹어요라고 할 정도로 멤버십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장사가 잘 되는 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재구매를 일으키고 그들이 단골, 즉 멤버십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어디에서 이 얘기를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성공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이 재구매를 일으키고 멤버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이든 고객이 재구매를 일으키고 멤버십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야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애터미가 이것들이 잘 만들어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거잖아요.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의 아이들 영상에서 보다시피 아이들마저도 좋아하는 애터미의 이 제품, 생필품.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애터미 시스템의 장점이고요. 그다음 재구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으로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간다라는 어떤 애터미의 제품. 여기에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애터미가 5년 전, 6년 전, 제가 시작하던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애터미가 가격 대비 괜찮아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던 제품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하면 가성비 좋은 제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식들이 많이 높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가신비라는 게 생겼어요. 가격은 가격이지만 이 정도 금액을 내가 지불하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는 내가 쓸 수 있어라는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TV 사이즈가 이제 어떤가요? 예전에 20인치, 30인치 보던 TV 사이즈가 이제 50인치, 60, 70인치로 거실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분명히 올라갔지만 우리 집에서 이제 많이 보는 건 이 정도 TV, 내가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아이들의 음식들을 차릴 때 내가 비싼 음식들, 유기농을 챙기는 이유가 있죠. 우리 가족이 먹는 건데, 내가 먹는 건데 이 정도 조금 비싸도 상관없어. 이 정도는 먹어야 돼. 라는 게 바로 가신비라는 거거든요. 애터미가 바로 이 가성비와 가신비를 지금 함께 잠고 있는 제품 컨셉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체크포인트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재구매가 애터미 제품이 무조건 좋아서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애터미를 사업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좋아서 썼지만 다른 누군가는 제품의 관심도가 아직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조금 신경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멤버십 구성이 이제 어떻게 잘 되었는지 봐야 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떤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어떤 사업이든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멤버십이 이 멤버십이 깨질 확률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따지면 됩니다. 자,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으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진입비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알리는데 어, 그래 나 가입해서 쓸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입비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가입비가 없는 인터넷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고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다단계라고 인식이 된 것들은 사실은 가입비가 의외로 많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입비가 없는 것에 꼭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유지비인데요. 저는 이 유지비 조건이 애터미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유지비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꼭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가 보험하던 시절에요. 음, 상담을 하러 갑니다. 상담을 하러 가면 그분이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하면 한 200만 원 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출을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하고 지출을 쭉 적어봐요. 그래서 지출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적어보니까 한 180만 원 돼요. 그럼 20만 원 여윳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을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분명히 그가 필요해서, 그 고객이 필요해서 써야겠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되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한 10년 내셔야 됩니다. 20년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은 다 10년, 20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매달 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더라는 거죠. 저는 기존에 보험 영업을 할 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이 유지비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단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유지비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유지비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알릴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가 없는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 자신 있게 권하십시오. 마감이 없어요. 마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소비자로만 남아 있어도 내가 마감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정산하고 포인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수당 체계를 계속해서 캐시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인트가 쌓이고 그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만 맞추면 그렇게 해서 구조만 맞추면 언제든지 돈을 캐시백 받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마감 없는 제도에서 소비자들이 유출이 없는 거죠. 빠져나가는 확률들이 적극히 적은 거죠. 그래서 멤버십이 탄탄하게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기에 또 하나는 바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시스템입니다. 무한 단계라는 건 이걸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비자로만 나는 물건만 써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의 시스템에서 조금 혜택이라는 걸 조금은 덜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이걸 사업으로 한번 고민해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내 밑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회원을 늘려가면서 1단계에 있든 10단계에 있든 100단계, 1000단계, 만 단계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나의 매출과 연관을 시킬 수 있다는 거. 100%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업을 하고자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 무한 단계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 제품 좋아요, 써봐요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이 애터미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애터미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무한 누적 시스템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수당을 맞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끔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소비자가 30대 30의 포인트가 맞는데 한쪽이 몇 억이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가서 그래요. 야, 너 포인트가 여기 3억이 떠 있어. 그런데 여기 30만 점 맞으면 너 수당. 6만 원, 7만 원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3억이 있어. 그럼 그 친구가 야, 뭔데 3억이 더 있냐고 놀라거든요. 그게 사실은 애터미의 비전이에요. 무한 누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준다라는 거. 그런데 참 아깝죠. 계속해서 맞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당을 맞을겠어요. 자, 그런 아깝지만 어찌됐건 소비자로서 만족도는 그 무한 누적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물건만 사용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또 하나. 무한 단계하고 조금 연관되는 글로벌 원서버 비즈니스.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파트너들과 이제는 매주 만날 수 있는 미팅을 한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내 코드 하나로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을 이제 확장시키고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에터미 이 멤버십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듯 에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터미 인터넷 쇼핑몰에 에터미 쇼핑몰에 대기업의 물건들, 이마트 홈쇼핑, 롯데마트의 물건들까지도 이제 아자몰에 정착을 시키면서 기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소비자 관리라는 시스템에서 우리 재구매를 좀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광고 마케팅으로 바로 2030, 40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에터미 퍼스널 플랫폼,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쇼핑몰을 알려주는 것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에터미를 접하시고 이런 사업을 한 번 더 해보진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예요.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이런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의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그다음에 센터 교육같이 이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것들을 못하고 났지만 에터미는 발빠르게 전화를 시켰다는 것. 바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회장님 혼자 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런 온라인 세상의 공간에서 들어가서 혼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내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에터미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에터미 성공 시스템에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개인 에터미 유튜브 채널 여기에 지금 이걸 운영하시는 우리 최송희 팀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로 운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이 오늘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도 컨텐츠의 다양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이 유튜브 채널로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자그마하게 랜선 콘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많은 교육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에터미를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 알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여기에 바로 줌 미팅, 줌 세미나가 정착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시스템의 놀라운 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 미팅을 매주 하고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미팅이 예전에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파트너 중에 인도네시아에 직결되는 사람이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지금과 사업했는데 한 번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 제가 다음 차례였는데 못 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그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줌에 온라인의 공간에서 매주 미팅을 하고 매주 세미나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장거리 떨어져 있는 고객들, 파트너마저도 이렇게 줌으로 매일 만날 수 있고 매번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함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더 큰 애터미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이 애터미라는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과거의 행복한 삶을 지금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좋은 점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여행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첫 번째 있던 사진이 제가 다낭에 여행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사실은 아버지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진 찍을 때마다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그렇게 경치를 자꾸 보러 다니시는지 안 보이시고요. 저 때 저희 지금 아버지까지 해서 다섯 명이 갔지만 저희 아내 뱃속에는 또 아기가 있어서 여섯 명이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터미를 이렇게 우리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꿈꾸던 억대 연봉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터미 위드 패밀리 오늘 이 주제가 저희 강사님들,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하고 저에게 참 맞는 이유는 저희는 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파트너분들이 저희 가족으로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마저 저희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터미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행복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 매개차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하고 더 가족같이 끈끈해졌는데요.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이 억대 연봉의 삶 제가 알기로는 억대가 넘고 한 2억 이상의 연봉의 삶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정말 애터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영리더들도 만나게 되면서 다른 라인이라도 가족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은 국장님 승급여행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엄마의 승급여행을 따라갔다가 사실 승급여행 자체에서 비전을 본 게 아니라 그때 승급여행에 허은정, 지금은 허예별 총장님이시죠. 그분이 국장 승급여행으로 같이 가셨는데 저렇게 젊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비전을 보고 제가 또 애터미 비전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문득 지금 승급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이익은 국장님 이야기하는데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온 가족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성비, 갑의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이게 감이 오셔야 되는데, 네, 네, 감이 오신다고 하네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능력이 없는 저도, 또 옆집 아줌마도, 내 친구도, 우리 가족도 누구나 하기만 하면 월 5천만 원 문제 없겠구나. 무조건 성공하겠구나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 또한 3년간 애터미 사업은 거부했지만 제품을 스스로 재구매해서 쓰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자발적인 재구매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요. 아, 마트 체인지만 시키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무한 단계, 무한류적 시스템이 나를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뻗어나가게 해주겠다. 이걸 저는 이해를 했던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가슴에 와닿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와닿으시려면 애용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해가 가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 사실 무한 단계, 무한류적으로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류적 시스템이 어우러져서 아니, 하루에 100명한테 말했는데 실패했어. 다음 날도 100명한테 말했는데 실패했어. 그런데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컨택이 된다면 그 사람의 1년, 2년, 3년, 4년 후의 삶이 안 달라질까요? 저는 그 생각으로 애터미를 알렸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유군 국장님께서 저의 삶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서 잠이 나오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 만들려고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은 과연 그렇게 변했을까요? 네, 이거는 제 수입 그래프예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 2012년부터 애터미 사업이 제가 회원가입은 2010년도에 했는데요. 보시면 2012년도까지 매출이 빵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가실 거예요? 아까 이유군 국장님이 한쪽 3억 포인트 있는데 수다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하도 처음에는 물건 사서 맞춰먹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30만 포인트 이상 사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하고 회원가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빵인 채로 이때 6개월에 한 번 수당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부터 저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영어를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아까 이유군 국장님이 인도네시아 미팅 매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소개, 소개, 소개를 받아서 글로벌 사업을 펼쳤고 인맥은 많지 않았지만 애터미를 쓰고 사업성을 알아볼 사람은 이 세상에 널렸어요. 널렸습니다. 그런데 100명한테 말하면 99명이 거절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인맥이 없던 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마다 애터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8년이 지났고 그 결과가 이 수익 그래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하는 일인 것 같지만 한 명, 두 명,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파트너가 늘어나고 그렇게 점점 함께하는 일이 되면서 이제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완벽한 시스템 소득을 구축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경제 불황이었다고요? 저는 코로나19에 가장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건 이 애터미가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라는 증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루에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저절로 돈이 생기는 삶 그런 삶이 어떤지 잠깐 자랑 좀 하고 갈까요? 1500세대, 저희 아파트가 16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딱 한 채 있는 5층 필로티 그게 저희 집입니다. 18개 동 중에 우리, 저희 동만 딱 한 동만 54평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대구에서 천안으로 이사 가서 잘 몰랐는데 이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층 필로티와 5층 필로티가 일단 처음에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서 딱 나오자마자 여기 앞에 중앙 정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차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잔디밭에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비행기도 날리고 이렇게 막 뛰어놉니다. 그래서 이 조경과 필로티가 멋진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이사 날짜가 4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이사인데 11월에 집을 샀어요. 좀 무리해서 일단 집을 사고 보자. 그런데 그게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불가능했겠죠. 보통 집 팔고 집 팔면서 사고 이사 날짜 맞추고 이러느라고 잘 못하잖아요. 저희는 이 집을 4개월을 비워놓고 어떻게 썼냐면 천안에 후원 올 때마다 그냥 이불만 깔아놓고 이 50평이 넘는 집에서 남편이랑 잠자고 가고 그냥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사와 보니까 명품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집, 윗집, 이웃들이 의사와 병원장님들 이러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연봉이 늘어나면서 주변의 삶도 되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차가 3대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2명이에요. 저랑 남편밖에 운전을 못하는데 차는 3대입니다. 여기 미니 쿠폰은요. 제가 스타마스터 승급하고 남편한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인생 시나리오에 있었던 차였고 그리고 남편 차는 그 당시 소나타였는데 제네시스로 벤츠로 바꿀까 제네시스로 바꿀까 그러고 있었는데 짱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때 카니발을 뽑았습니다. 이제 큰아이까지 있어서 5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미니 쿠폰하고 카니발하고 차 2대를 끌고 다니다가 이사를 오고 나서 집 뒤에 지프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빨간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굳이 집에 차가 왜 3대가 필요하냐 그랬었는데 이게 대구는 그래도 좀 큰 도시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넓거든요. 그런데 이 천안 같은 경우는 골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니발을 들고 다니면서 골목 골목에 후원 다니기가 힘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또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차가 3대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는 뽑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제가 지프를 뽑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5천 킬로도 안 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천안에 오다 보니까 본사도 가깝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대구나 멀리 갈 때는 거의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카니발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랑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시간과 경제가 따라올 때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냥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카니발 너무 커서 운전하기 불편한데 차 1대 뽑을까? 이런 거죠. 우동 먹고 싶은데 일본 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스파게티 이탈리아 가서 먹을래? 이게 가능한 삶이 된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또래 파트너들이 많아요. 비슷한 또래 파트너들이 많은데 파트너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 리더스 되고 나면 우리 여름에 애들 다 데리고 어학연습 코스 집어넣고 우리는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놀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을 하던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애터미고 또 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남편한테 아이들 체험하려고 키자니아 가져가니까 아, 주말엔 사람 많아 평일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게 보통 사람의 삶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가등하다라는 거. 제가 저의 지난달 수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는 지지난달 수입과 제가 1월에 강의여서 11월, 12월 수입을 공개했는데 지금 4월이죠. 3월 제 수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총 합산 3월 2360만 원. 부럽죠. 제 나이가 40입니다. 32살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일하지 않아도, 놀러 다녀도, 집에서 쉬어도 이 수입이 나온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제 연봉을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지금 4월 17일이죠. 그래서 제가 4월 14일, 이때 제가 이 자료 어제 만들어서 15일이 마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4일부터 그 전 14일, 딱 1년치 정확히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2억 3,300인데 이게 세금 내고가 2억 3,300이고 세 전 금액으로 2억 4,130만 원 정도가 돼요. 2억 4천, 올해 수입은 늘고 있으니 아마 3억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억대 연봉자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그런데 제 주변에 억대 연봉자가 많아요. 애터미에서 같이 애터미 사업을, 오늘 아침에 사실 저랑 친한 친구인 82년생 동갑내기 억대 연봉자 친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주도 놀러 갔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임페리얼님이시고 고모도 임페리얼님이시고 본인은 스타마스터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제 밤에 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너랑 나랑 처음 봤을 때 우리 애는 12개월이고 너는 애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둘 다 억대 연봉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났던 애터미 친구들이 다른 라인이죠. 라인은 당연히 지금 30대에 만났던 애터미 친구들이 지금 같이 40대가 됐고 다 억대 연봉자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영리더스를 했을 때 운영진을 했었는데 운영진 모든 멤버가 억대 연봉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진 모든 멤버가 100% 억대 연봉자가 되었습니다. 100%. 이거는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예요. 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 억대 연봉자고 사실 제가 애터미를 안 하는 친구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억대 연봉자 친구들을 애터미에서 만나면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삶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참 애터미가 정말 정말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제가 처음 애터미를 만났을 때 애터미다.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월 수입이나 연봉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연금성 소득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남편이 처음 갔던 석세스 자리에서 1호 크라운마스터가 나오면서 그분이 3억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저분이 애터미 사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6년 만에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임페리얼 마스터이신,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신데 그때 제가 멍치로 머리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은 남부럽지 않은 직장이었지만 사실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애터미하기 전까지 5년 동안 로또를 한 줘도 안 빼놓고 했거든요. 매주 로또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5천 원, 나 5천 원, 일주일에 만 원. 1년에 52만 원, 5년에 260만 원. 제가 260만 원 투자했는데 5천 원 몇 번 당첨된 거 빼고 5만 원도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희망이 없어서 로또만 하고 있던 나를 바라보면서 6년 만에 애터미를 해서 3억을 받은 그분과 딱 비교하면서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터미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거 10년 만에 임페리얼 가면 빚 다 갚고 나한테 몇 억이 생기겠네? 저는 이 프로모션 보고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 자리까지 와보니까 프로모션 3억 받기도 전에 이미 연봉이 3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제가 몰랐었죠. 어쨌든 저는 아직 7개의 직급 중에 4번째 단계에 와있고 올해는 5번째 직급인 로얼마스터에 도전할 계획인데요. 로얼마스터가 되면 프로모션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유럽 크루즈 여행권 4매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플렉스 좀 할게요. 지금 제 앞에 이 사진에 계신 분은 저희 엄마이신데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 주변에 억대 연봉자가 몇 명이나 있나 여쭤봤죠. 물론 저는 친구들 중에서 또 애터미 형제라인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 중에 억대 연봉자가 쌓였어요. 수백 명이 되는데 그중 저희 가족 중에서만 억대 연봉자가 5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애터미를 하죠. 그중에 연봉이 가장 센 분이 저희 60대 어머니이십니다. 52살에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63이 되셨어요. 애터미 만나지 10년이 되셨는데 저보다 한 직급 높은 로얼마스터시고요. 엄마는 로얼마스터를 승급하고 크루즈 여행을 가실 때 동생 부부를 데리고 갔어요. 저보고는 네가 돼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부부랑 동생 부부랑 우리 조카 이렇게 5명이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갔고요. 이렇게 멋지게 파티복을 입고 상류층의 삶을 언제 우리가 누려보겠습니까?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급해도 당장은 못 간다고 하네요. 제가 승급한 때쯤 되면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애터미가 우리 가문을 바꾸어놨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유럽 크루즈라서 이렇게 유럽 사진이 보이죠. 평범한 주부였던 저희 어머니도 그냥 학교 선생하다 집에서 애 키우던 육아맘이었던 저도 과외 선생하던 사촌 언니도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촌 언니도 공무원이었던 우리 엄마 친구도 꽃집을 하던 동갑내기 친구도 누구나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애터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현금 10억 원을 떠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따끈따끈한 뉴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탄생을 했어요. 이거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건가요?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8호 홍영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으로 알고 있는데 8호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까지는 현재 애터미는 7명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계시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8명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생겼고 그분들 모두 선물로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이 10억을 받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날이 제가 은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나 임페리얼 마스터는 은퇴할 거니까 그전에 많이 써먹으라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면 일부러 안 보내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날이 되면 저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저의 현재 매출 규모와 현 임페리얼님의 매출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제 매출은 15일 동안으로 하면 약 3억 5천만 PB예요. 좌우로 합했을 때 15일.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1포인트를 3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 3억 5천만 PB면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출이 약 10억 5천만 원 정도. 제 보름 매출이 10억 5천만 원. 저는 한 달에 제 하위에서 한 21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년으로 따지면 연매출 250억 정도니까 250억 정도는 대기업은 아니고 연매출 25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 CEO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타마스터 정도 되면서 로얄리더스 클럽이 되면 연매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 CEO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임페리얼 마스터님 매출을 계산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매출이 15억 PB. 하루 매출이.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억. 월 매출이 1350억. 연매출이 1조 6200억. 그런데 이 매출이 계속 증가해요. 돈은 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애터미의 상한선 때문에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고 계시는데 연봉 차이가 물론 지금은 크게 나지만 결국 똑같아진다라는 거. 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위에서 더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애터미의 상한선이고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 1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연매출 1조 6200억 원의 임페리얼님의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마트 매출이랑 비교해봤는데 이게 이마트 100개가 넘는 이마트 매장과 편의점 총 1위 19조예요. 그러니까 임페리얼 정도 되면 이마트 큰 건물 있죠. 그걸로 10개 이상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매출이 내 하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서 그 큰 이마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대박인데 그거를 10개 이상 소유한 그런 어마어마한 CEO가 될까요? 이게 애터미 사업의 끝입니다. 저도 이마트 또 닭살 돋았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라는 거. 끝으로 제 직업에 대해서 좀 플렉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노는 게 1인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호주 오픈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때 호주를 4번인가 5번째 방문했을 텐데 사실 제가 맨 처음 호주 후원을 갔을 때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애터미가 아니면 과연 언제 호주를 가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 탔던 기억이 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동남아 여행은 좀 가도 사실 호주, 미국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기는 힘들잖아요. 게다가 저는 파트너들이 멜번에 많이 있어서 경유를 또 했어야 됐어요. 처음에 엄청 무서웠어요. 경유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경유를 이러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옆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호주만 지금 몇 번을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주 여러 번을 갔고 그리고 또 호주 오픈식에 함께 참가한 우리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 딸이랑 우리 국장님 딸이랑 우리 큰아들인데 이 친구들이 둘이 동갑이에요. 그래서 파트너가 정말 또 다른 가족이 되는 저희가 이때 2주 정도 집을 렌트해가지고 같이 가서 자동차도 렌트하고 같이 여행도 하면서 아마 최연속 호주 오픈식 참석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다니시나요? 우리 큰아이는요. 벌써 10개국 가까이 엄청 많은 나라를 다녔고요. 여권이 벌써 한 번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도 전자여권으로 바뀌나? 아이들은 도장을 찍죠, 아직. 어쨌든 우리 아이는 정말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인데 쌍둥이보다 큰아들이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 12개월 때부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승급여행만 해도 벌써 여러 번을 따라다녔고 그 외에 후원을 갈 때도 오픈식 할 때도 따라다닌 적이 있어서 또 우리가 가족여행으로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여행이 곧 1인 사업 이거는 이제 호주에 있는 동물원에 갔을 때인데 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기억도 안 나요. 정말 많은 나라를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다녔고 사실 예전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게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애터미가 아니면 과연 내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되게 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꼭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우리 아이들은 수영장 간다고 하면 괌에 가고 사이평 가는 줄 알아요. 엄마 그때 갔던 괌 언제 가요?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코로나만 아니면 당장 갈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5인 가족이잖아요. 해외여행 한 번 가려고 하면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마 애터미를 하는 분들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 아이들이 원하는 경험을 캥거루를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코알라를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코알라를 보고 캥거루를 보고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떻게 자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미래를 선물을 해줬다는 게 가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애터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오신다면요 애터미에 대해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분명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애터미입니다.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에 다양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더 알아보시고요. 이제 오늘 안내해 주신 스폰서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 멋진 사업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도 멋지게 바꾸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함께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